안녕하세요. 컴퓨터 수리 컴수리 존입니다. 컴퓨터 전원은 잘 켜지는데 모니터 화면 안 켜지므로 당일 출장 갔습니다.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. 더군다나 이렇게 컴퓨터를 빼지도 못하고 정확한 상태를 볼 수 없다면 그래서인지 작동 상태를 잘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HDD LED를 보니 분명 윈도우 부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포스 GTX 750T 그래픽카드에 연결된 DVI 케이블을 봤습니다. 뭔가 살짝 빠져있는 느낌이랄까? 그렇다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모니터 화면이 켜졌습니다. 당황스럽죠? 사용자가 만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. 추가적인 점검을 진행하기로 하고 내 PC에 진입했습니다. 모든 드라이브는 여유롭게 공간이 남아있었습니다. 저장 장치를 테스트하기 위해 HDTune Pro를 실행하는데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. 장치 관리자에서 몇 개의 드라이버가 손상된 것도 볼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윈도우 손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재부팅하고 단축키 F2를 눌러 레즈락 메인모드 바이오스에 진입했습니다. 오른쪽 화면에서 IAD Virtual CD ROM을 첫 번째 순서로 변경합니다. 그리고 단축키 F10을 눌러 저장하면 재부팅됩니다. 윈도우즈 PE로 부팅하여 다시 HDTune Pro를 실행합니다. 잘 열리죠? 삼성 SSD 120GB는 고장이 아니었으며 답은 나온 듯합니다. 중요한 자료들을 웬디 1TB 하드디스크에 백업합니다. 누가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적으로 설정했더라고요. 일반인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이제 원래 사용하시던 대로 윈도우 10 설치를 진행합니다. 웬디 1TB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은 그대로 둡니다. 그리고 삼성 SSD 120GB 관련 파티션만 모두 삭제하고 초기화합니다. 인텔 코어 i5-8400 CPU로 구성된 만큼 모든 부분에서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. EZDR-V7을 실행해 모든 드라이버를 설치했는데 사운드 장치가 고장입니다. USB 사운드 카드를 제공해드렸고 다시 바이오스 설정에서 어드밴스드에 온보드 HD 오디오를 끕니다. 어때요? 장치 관리자를 보니 드라이버 목록이 깔끔해졌죠? 이대로 잘 해결된 것으로 알았는데 2탄이 있습니다. 장치 관리자를 보니 드라이버 목록이 깔끔해졌습니다. 이대로 잘 해결됩니다. 이대로 잘 해결됩니다. 이대로 잘 해결됩니다. 은근히